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제를 잡은 것이 모예킹 시나리오 구성을 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모예킹을 구성을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취업준비생 하는 분들이죠. 취업준비생 하는 분들 쪽에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모예킹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들은 단계적인 실습 중심의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웹패킹이나 모바일 해킹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웹패킹 중에서도 그 안에 보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아니면 인증 처리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동적 분석이나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실습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너무나 기사 자격증이나 어떤 자격증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실습을 해봐야만이 그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론적으로만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실습 단위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구성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어차피 실습 단위별로 중심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으로 꼭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서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공부를 하신 것들이 나중에 정리가 되면은 후에 이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때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에 그림을 캡처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도 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습을 중심을 하는데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때 많은 인터넷 자료하고 책을 참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구글 알림이나 아니면 구글 검색하는 부분들을 제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글 알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최신 동향들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시나리오라는 것은 공격 시나리오라는 것은 최근에 발생했던 그런 범죄 활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격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범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공격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최신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의웨킹 책만 하더라도 제가 집필한 책도 굉장히 많죠. 제가 집필한 책도 많고 또 외국에서 번역된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웹패킹이고 똑같은 모바일웨킹이라도 서로 다른 것들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그 저자들이 잘하는 파트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딱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채워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 욕심이지만은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책을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준비하는 그런 모든 기술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대중이란 말과 그 다음에 융합적인 지식이란 말들을 좀 썼는데 사실 범죄, 어떤 보안 위협이라는 것은 대중들 대상으로 다 일어난 거죠. 대중들은 개인정보를 내가 획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떤 그 뭐냐 없는 기능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없는 기능이 아니고 그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능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기능들을 대중적인 관점에서 많이 활용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게임 서비스에 대한 해킹 같은 경우에도 그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작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서비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겁니다. 너무 어렵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꼭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그 기능들을 막 꼬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대중들이 그냥 이용하는 기능에서 허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것들에 대한 위협들 많이 생각을 하시고 많이 사용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쇼핑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금융권 특히 여러분들이 모야킹할 때 금융권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권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카드, 은행, 증권 이런 앱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 아마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은행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모든 기능들을 다 이렇게 눌러보신 분도 거의 없을 거고요. 그 부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평소에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요. 입출구만 하면 되고 거래만 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안 건들죠. 하지만 모야킹할 때는 달라요. 모야킹할 때는 이 모든 기능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을 다 꼼꼼히 그냥 대중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적인 지식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야킹한다고 해가지고 공격기법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범위들이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로고에 남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의 단말에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응 방안을 세우실 때도 고객들한테 대응 방안을 세우실 때도 그것들을 명확하게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 대응 방안들을 하나 잘못 세우는 것들은 나의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대응 방안을 세우면 그건 컨설턴트가 아니죠. 사실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융합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공격을 할 때도 이것들을 내가 포렌식 관점이나 아니면 어떤 치매사고 대응 관점으로 같이 보시면서 내가 발생시킨 그런 로고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지 어떻게 보안 설정을 해야 할지 어느 단에서 내가 이것들을 막아야 할지 시켜코딩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 보안 설정에서 대응을 해야 할지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야 할지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사실 보안이라는 큰 영역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너무나 공격기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치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공격기법들은 수만 가지 뭐 수천만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단지 그거를 단위별로 아직은 공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대응 방안이다. 그래서 고객사들한테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큰 범위에서 융합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